여러분 짜잔! 저희 집에 하얀색 강아지가 왔어요! 오빠 얘 이름 뭐하지? 멍지, 아지, 강지, 개지, 견지, 흰지, 백지! 백지... 이름은 아직 못 지었는데 여러분 이름 좀 지어주시겠어요? 이 친구는 요지처럼 핑크색이 참 잘 어울리는 아이인데 저랑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저를 따라온답니다 하고 잘했다! 하고 잘했다! 그럼 우리 고양이들이랑 좀 인사를 시켜볼까요? 혜지야 인사해! 그 자기야 너의 절대 맞먹는 맛 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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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구두 그리고 이제, 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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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s? 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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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! 잘 못먹는거 같아 한입은 날이 대신 잘 못먹는거 같아 일곱끝 나아가 빠지는 거 같아 나랑 같이 놀고 나랑 같이 놀고 놀고있어요 리본을 왜 뜯어? 리본 다 뜯겼어 저한테 왜 그래요 인사해 강아지야 형아 안녕 요지 왜 이렇게 싫어해 요지야 나쁜 아이 아니야 요지는 무서워해 요지야 인사해 너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강아지야 아무래도 너는 친구가 되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이거라도 내놔라 요지야 내가 강아지한테서 이거 뺏어왔어 예쁜 목걸이 하자 아구 예뻐 예쁜 목걸이 하자 그 강아지가 주고 간 목걸이야 요지야 네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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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